이 형 나 없으면 안 나간다 했단게 뭐 코드명 달고 있네? 왜요 형? 이기자 미라지에서 나가는 줄 알고? 어 미라지에서 나가는 줄 알고?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 나가는 줄 알고 하이 어새서 야 우리 중을 안가 뭐야 뭐 나? 나? 나 고모라는 거야? 뭐야 픽 갈게요 뼈 하나 야 눈통에 빙등이 까나는데? 형 전진이 조심하세요 전진 잡았고 숨전진 제피 아아 야 딴 데 빨리 와줘 검 검 밀어봐 야 뽀난가봐 뽀나 형 뽀나 아니에요? 뽀나? 뽀나 아니 없어 아냐 아냐 뽀나 맞아 감사합니다 형님 내가 뽀나를 했잖아 형님 쿵쿵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뽀나 하나가 살아나서 오더라고 아 아니 이제 없구나 했는데 뽀나네 형이 눈턱에 빙등이 깎으세요 연마까지 제가 눈 옆에 작업할게요 형 빙빙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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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피해 피해 아니 나 깠어 내꺼 깠어 내꺼 깠어 띵둑에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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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요? 띵둑 아 그래요? 다이어리 양념 띵둑 띵둑 오 힐가 1문 뒤 1 문 뒤 1 나 왓씨 컷 갑옥 아니 뭔 소리야 갑옥 컷 갑옥은 짤인데 갑옥 스나 짤 뭐 총소리 들려 뭐야 쌤 쌤 쌤 쌤 쌤 와 이걸? 문 뒤? 여기 문이 될텐데 안해주나 아 여기 까비 아 진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게 아니지 1무 점프샷이지 뭐 1무 점프샷이야? 아하하하 나 진짜 제형 뭔 목소리인지 모르겠어 나 마이크 꺼놓고 할라다 처음 바꿔주면 또 왜 찾아가지 하하하하 뭐라고 야 야 씨발 컵 왔어 백오백 빨리 야 마루 있다 눈 있다 아 울들면서 백오백 와 하하하하 아 아 아 마루 뺐다 뺐어 나 와 이 낚시꾼 뭐임 우와 개 깜짝 놀랬다 방금 아 저 야왕이 놀랬다는 소리 내가 더 놀래하고 쌤들 쌤 하나 더 쌤 와 개 소름 돋았네 하하하하 아 하하 깜짝이야 아 아 씨 깜짝이야 하하하하 개 놀랬네 진짜 눈 통화나 눈 통화나 눈 들어있나 눈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독박에 하나 붙어있는데 아 니가 못 가겠는데 가지 마자 검 가던가 검 가던가 허물 돼 어 잡았다 잡았다 야 검 밀자 그냥 진옥아 검 밀자 나 포그를 밀어줄게 가던가 가던가 나 포그 하나 검적배 검적배 잡았다 야 좁배상 포그를 깠어 진옥 가자 야 좁배 낚시 열심히 해 이 사람은 낚시 있어 누구지 저거 박무는가 1.1팽인가 카복스나 카복스나 카복스에 피 카복스에 피 카복스에 피 카복스에 피 아 1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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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분대 1분대 마이크를 어떻게 하는거잖아 레전드님 디스코 들어왔는데? 게임상에서 마이크가 안되죠. 게임 배그처럼 안되죠. 오버워즈처럼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. 어 핀. 핀하나 여기 시 탑다. 내 몸에. 야 뭐하는거야? 야 중 밀었다. 중 먹으러 하자. 중. 나 아직 삥두게 살아있어. 야 거울 베어주세요. 지도씨 거울 베어보고 있어봐. 가자 지도아 내려온. 아 삥. 지옥 꼽아. 개피. 아 뭔 삥이야 이거? 잡았어 잡았어. 삥 있다며 우리. 나 삥두게. 어 나 잡혀 보내줘. 야 눈통 눈 눈 눈통. 가복둘 가복둘. 아 끝 하나 중 하나. 일문 쪽 하나 있었고. 끝 가복 쪽에 하나 있었고. 누눈 양감 없어 일단. 울거야. 왔다 깔짝이 했다. 우와. 어떻게 잘 써노. 아군이 패배하였어. 잘 쏴. 아 이거 나. 가만. 깔짝이 왔다. 아 울벨 쪽에 있다가 백업 붙어. 나도 검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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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이템이 없어요 저 아이템이 없어요 갑옷 하나 더 나 있어 검들 검들 낚시하자 에이컨 복 조심해 뭐야 중 저기가 죽으면 안되는데 눈통아 눈통아 중 하나 그 다음에 적배통인가 이걸 맞춰? 잘 써놔 눈통 하나 나간다 눈으로 나갔다 하나 나갔다 둘러간다 아니다 중으로 하나 간다 중으로 하나 간다 중 돌격 하나 간다 아 쌤 하나 있는데 쌤 하나 있다 너 어딘데 야 중 다시 갔다 눈통에서 다시 중으로 하나 갑옷 하나 간다 갑옥 쓰나 갑옥 쓰나 갑옥 쓰나 갑옥 쓰나 갑옥 하나 더 하나 더 바로 갔다 가옥 쓰나 가옥 쓰나 아 む거예요 으으를 아 하나 간다 강여 아 가복 하나 하고 객배통 쪽 하나 야 하나만 눈통 앞에 눈 본다 눈통 앞에 눈 본다 야 오른쪽 아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진우 형 뭐지? 여기 와봐 총들여 봐 총들여, 낚시 마르포 마르포 나 핀 좀 깔게 네 까요 까요 까줘? 네 까요 까요 하나 둘 너무 오른쪽에 까는데 아 나 핀 검색배 검색배 너무 오른쪽에 깠다 저 표정도 있다 검색배 안 찍혀? 검색배 다잡 뭐야 이거 바로 가자 바로 야 검 하나 바로가 바로 눈 하나 눈 하나 눈 하나 눈 하나 눈 하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knew 삼십시 pole 간기 삼십시 삼십시 lus 1, 2, 3, 2, 3 1, 2, 3 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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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뺏어요. 응. 우리가 검 가져. 검. 검? 첫 배 만다. 첫 배. 아아. 아아. 이게 왜 점프샷이 맞아요. 중돌 중돌 중돌. 응. 알았어. 중돌. 아아. 타임이 아아. 찔리노. 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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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나 중. 중이 뭐니 돼가지고. 형. 중돌이야. 중돌. 중돌. 응. 가보기 삥. 중돌. 살아주면 될 것 같은데. 안전. 정. 왜 이걸 이렇게 막 치는데. 가보가 나. 가보가 나. 가보가 나. 나이스. 가보가. 가보가.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승헨님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야야 얘 좀 싸움 안하네 이만할 컷 누나 더있다 눈 접혀서 끼미 누나 온다 오라야 빼 빼 우리 순아 쪄고있어 굳이 안쏘 중 중 중 중 중 중 중 5행 앵글 앵글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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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 사임이 아 아 쌤때 먹고 있어야겠다 집에 건복 천천히 건복 형 천천히 쓰나마는 쌤 중 중 중 중 아 아깝다 아 얘 2배 까지 까지 아 얘도 개피인데 아 눈 떴다 눈 떴다 눈 떴다 눈 떴다 울벨 쪄다 울벨 쪄다 울벨 컷 울벨 잡았다 적배사 삥 적배사 삥 적배사 둘 컷 아 우리형 가자 여기 붙어 琉 더 빼마는 갑다 다 빼빈기 중 하나DA 앵글 중 중앵글 하나 아 중 둘 지나까지 앵글 하나 중계단은inst cha ыш 중돌 중돌이에요 더 어시껏 하나 더 돌겨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이기자 나이발 눈도 하이패스할게 갑옷패스만 조심해줘 눈 하나 바로 뜨니까 조심해 눈 안 뛴다 눈 안 뛰었어 안 뛰었어 코너바리들이야 코너바리들 눈통 눈통 쪽 하나 눈 울벼 쪽 하나 눈통 왔어 눈통 나이스 뛴거 없어 진홍아 오름아 뛴거 없어 천천히 가보 가보 앵글 둘 앵글 둘 앵글 둘 하나 개피 파블로 필이야 왼쪽에 파블로 필 눈 먹고있어 아 눈 먹고있어 진홍아 니 거기서 봐봐 나 낚시 빠질게 빠질게 포지션 지키면 되겠다 눈 온다 검새 지뢰 그 자리 그 자리 별로 안좋아 중 전진 봐야 조심 아 없다 진홍 빼 내 어시 컷 아기 4톤 반피야 눈 하나 컷 눈 온다 나이스 4톤 반피야 어디야? 오르마? 여기 눈 하나, 눈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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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둘 이거 몰라, 이거 몰라 종하나, 종하나, 필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마실수 오버야 사과드려 사이 좀 집결해라, 너 그러다 한 번 바꿨다 너 진짜 아니, 게임방이여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지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피하십시오 죽는다 죽는다 어? 아, 폭 못 종이 없어 야, 종 밀린거야? 진우야? 밀렸어 아, 뺐는데, 니 잡은 애는? 야, 죽 와봐 죽, 죽 먹어봐 죽, 죽 먹어봐 뭐야 아니, 좀 천천히 하지 야, 죽 밀었다, 죽 밀었다, 죽 밀었다 죽 밀었어 죽, 둘 밀었다 야, 을배 조심해, 죽 을배 말했다, 나 야, 새끼들아 갭 컷 중, 중순환했다, 개구압 그거 원샷 낳았지, 진우야? 내가 때려놨거든, 대, 대가리 개구압 내가 개구압 아, 뭐야 아 아, 우리 뻔하네 국제 싸움에 필요가 있어 야, 파블로 양력가스 반피 까비 와, 깜짝 놀랐네 이거 우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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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개구돌이 개구 야 중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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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야, 옥털 아니야? 옥털 아니야? 방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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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화 개구돌이 누구? 우리 어 야, 중소리났다 중소리 적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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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단 나이지 아 아 동거지 다행이네요 동경에서 2점만 더 따올 때 3점만 따자 오케이 적배래 저거 김민혜샷님 저거 수나님 어시야 김민혜샷 죽밀렸어? 아니 다시 먹었어 패스 패스 아홉시스나 김민혜샷 형 각재고 있어봐 나 팀작업할게 핑하나 내 다이어리 개피 김민혜샷 개피다 김민혜샷 철제포강기 다시 핑하나 철제포강기 지난 9시에 수나있었다 김민혜샷 9시 수나있다 자 잡았다 김민혜샷 잡았어 수나 잡았다 철대나 전방 조심해 방 방 하나 한마디 있을거야 많진 않아 중계단 중옥 하나 중옥 중옥 중옥에서 중옥가자 중옥에서 옥 돌격이야 돌격 나이스 방턴일거야 수나야 수나 적배통 조심해야돼 어 적배통 같아 야 적배다 적배통 오오오오오오 적배통 아 노노 주먹 주먹 나이스 개구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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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기기 죽입니다 종지 경기 안 믿어 아아 방인마 싸게 쓰면 이겼네 아이씨 ường 왜쫑 계구 아 대구 오라 방입둘 아홉시 꼬나 아아 니가 감도 조절 안 돼 아홉시 있는 거 있냐? 아닌가?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까비 응 까비 까비 까비들 따져 땀들 라빈이 안녕하세요 저 패드 장패드 써요 장패드 렉스 자 이번엔 옥방 기계 미는 거 조심해 오르몬 니 혼자야 아 포거나 씹혔다 오르몬 기계 미는 거 조심해 안 밀었지 기계 밀었어 밀었어 밀었대 기계 같이 기계 미는 거 조심해 기계 미는 거 조심해 기계 미는 거 조심해 기다려봐 오르몬 같이 가자 기다려봐 나 가는 중 진우랑 같이 가는 중 금방 금방 어 야 오르몬 가자 가자 오르몬 어디 갈 거야 나 이거 개구방 삥 까줄게 야 개구방 좀 매봐 개구방 염망한게 우리 개구방 가는데 야 삥 간다 방에 삥 두게 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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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들 깠어 삥들 깠어 설대 깠어 방금 단계 피 저 필이야 둘 둘 둘 둘 둘 둘 설해 설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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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하면 돼 설하면 돼 야 오래간대 방길도 봐봐 아홉시가 더 이거 QCK QCK 동건이 QCK QCK 나 기계 할게 이거 그 뭐냐 기계 중목고 천천히 옷 가면은 얘 오른쪽 라인밖에 없어 중호 라인 없다 알았다 Argentina 곰 game 도망рыв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나 한 번에 그냥 캠없이 가면 되거든 응 기다려 나 뺀 중 한 번 한 번씩 간다 저거 주크박스 야 이런 여행 형도 가죠? 형 형도 옥방에 돌리세요 그냥 빨리 뛰세요 야 연마 꺼지고 나 바로 올라갈게 마지막 사람이 중옥에 삥두기 깎아가지고 어 내가 깎기 그냥 절대 안 지키고 중옥 없어 왼쪽 라인 없고 중옥에 삥두기 주분방 안보이고 낚신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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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잘 뚫었어 이거 아 적통 하나 적통 하나 아 건디 하나 아 건디 하나 어 나 녹았어 나이스 잘 뚫었어 적배통 둘 적배통 둘 적배통 둘 적배통 둘 적배통 둘 하나 더 스나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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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 이거 이런 론에 보더라도 뚫면은 아 이걸 이겨 나이스 다 잘했다 스나분들이 이건 스나가 잘했다 더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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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인야 귀 둘 개구방! 이라인야 개구방! 아이고 까비 아 많이 땄어 야 4점이 충분해 고겨 많이 땄어 많이 땄어 완전 유리 완전 유리 고춧가루 그거 당했네요 형 지동이가 너가 죽어볼까? 형이 못까 형이 못까 오류마 너가 낚시 한 번씩 왔다갔다 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바꿔면서 해 연막 처음에 단판에 먼저 까줘 연막 간다 형 형은 이렇게 억각으로 볼게 오류마 얘네 연막 간다 얘네 템 뺀다 템 안 까도 돼 야 올라온거 왜 말을 안하냐 야 올라온거 왜 말을 안하냐 죽을 비 야 오류마 백었죠 백었죠 야 어십 안해 오류마 아아 형 이거 어십 안해요 형 괜찮을만해 이거 할만해 우선 기본빵 하나 건디박스 하나랑 아 설대 설 형 뭔이대요 건디랑 건디랑 죽어 가 설대 아 너 건디끝 건디끝 기본빵이랑 건디끝 건디둘 형 건디둘 박스랑 건디끝이에요 박스랑 건디끝 박스 박스 있어요 박스 있어요 형 가 설대부터다 가 설대 설대 찌른다 아 뭐야 주걱있다 주걱 아 이게 어신데 까비 아 무늬 패배하였습니다 아이 가깝다 왼쪽 같이 가야겠다 나 왼쪽에서 오른쪽 가볼게 올라와 이따 쓰나 쓰나있다 쓰나 안 까야지 팀 까지마 연막만 까고 redo 지랄 인도 2 2 1 2 2 랍 아주 안올랐어 안올랐어 체크한다? 없다? 올라왔다? 개비? 하나클 하나클 옥방 기단! 옥방 기단! 안보여 안보여 주크박스 있다 주크박스 옥방 없는데? 옥방! 옥방! 옥방 기단 소리 나 옥방 갈게 형 나 옥갈게 옥갈게 나 옥방! 야 옥방! 너 왜이렇게 자꾸 따위냐? 초반에 그거 올베토 올베토 전 앞으로 핑두개 피 안 먹는 데 있으면 되잖아 러시아나 컷 올베토리 올베토리 중무밀 나이스 중무 중무 아 우리 편 중무 아 우리 편 아 아 건제박스 따주시는 나이스 나이스 컷 옥방 하나 있어 어 이거 양념 옥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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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에 양올.. 양념에 양올.. 아 이거 까비 까비 나 이거 중맞고 옷깍게 같이 오르마 일로와봐 일로와봐 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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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억각해 여기서 실각으로 억각해 그럼 얘네가 핀까고 올라오잖아 그럼 니가 딱 올라왔을때 쏘라고 뭔 말인지 알지 방 조심해 방 나 확인할게 전방에서 기다려봐 야 이거 옥방 하나야 하나 작업만 한다 이거 이거 방이다 방 내가 확인해야되는데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공격 공격 종아리 둘 오래로 뺐다 나 방 간다 방 가봐 방이다 방 들어온다 방이다 방 오래로 당겨 칼뜨고 뛰어 방 들어 방 방 방 방 방 일곱 피하나 와 개구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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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전진하노 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아니 나 방금 2억시에 2킬 해줬는데 질 뻔했네 잘했어 9시간 거 개피웠는데 저거 제일 늦게 죽었어 제가 이거 뭐야 개구방 1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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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 1킬 2킬 야 애들 양 옆에 중앙 오래만 중앙 중앙 오래만 중앙 1킬 나이스 1킬 2킬 1킬 2킬 1킬 2킬 1킬 아 아깝다 까비까비 아 아깝다 아 중옥이 엄막되어 적을 막 샀네 아 이거 중 잘 막았는데 아깝다 응 잘했다 잘했어 억방 순아 나 엄막 먼저 까.. 아 니가 까자 니가 까 plpx erer its 절대 틸리네 나 홀밍? 주구를 많이 났다 주구를 많이 당겼어 야 오랜만에 옥 버리자 이리와봐 야옥상 갈게 나 옥상 갈게 주목이랑 옥같아 아 주목아 옥방 있다 옥방 있다 옥방이나 주목이다 옥방이나 주목이다 나 빙하나 있거든 패스했다며 옥방빙하나 오래봐 너 앞에 낚시가 구석에 숨어 거리에서 숨어 방이다 이거 방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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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는 중 옥방에 빙하나 깎았어 나이스 오 진우 나이스 뭐야 오 나이스 진우 잘했다 잘했다 나 옥갈게 와 방이래 ㅈㄴ 빠른데 아닌가 와 방이래 ㅈㄴ 빠른데 아닌가 나 티킹 안돼 오래봐 스나 하나 없다 스나 하나 없다 상대에 스나 하나 없다 편하니까 중옥작업인데 울베 조심 오 나 태바나 더 있냐 태바나 더 까봐 응? 응 그냥 아무거나 까봐 낚시로 한번 까봐 울베 오면 버려 울베 오면 버려 중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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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 중계베 중계베 가 가 가 가 오래바나 빼 빼라고 빼 이거 중계베야 중계베 다 내 폭 다 맞았다 야 중계베 삥 누가 까냐 이거 하나? 아아 삥 죽이네 중계베 삥 누가 깠어 이씨 아 눈이 승리하셨습니다 난 울베감 야 옥상 빨리 누구야 빨리 말해 지덕이랑 오래둘째 하나야 누구야 우와 이씨 이건 야 옥상 소리 옥상 소리 내려가볼래? 내려가도 될 거 같은데 내가 내려갈게 옥빵있다 옥빵있다 나옥간다 황이빨 뭐야 황이 옥빵있다 올라온다 우리 기계 먹었다 야 뭐냐 뭐야 이거 옥빵둘 옥빵둘 옥빵 하나 더 옥빵 하나 더 오래봐 옥빵 쓰나 나이스 아 나 몸폭이야